어플업을 보호하고 적이 공격을 피해 오히려 비행하자 오늘 참가한 기체 중에 가장 가볍겠죠? 가벼운 기체고요 굉장히 가벼운 기체고요 빠른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 말은 자세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가장 가벼운 기체로 설계를 했고요 유리라고 이야기하면 사회자분께서는 머리 위로 쭉쭉 나오죠 그러니까 유리로 하다 놓치고 그걸로 하루에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고